진짜 배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그쵸? 근데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죠? 너무 공격적인가요? 여러분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사랑인가요? 어떠세요? 교회 오면 막 나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받은 느낌으로 충만해 뭐 이러신가요? 아니면 교회 가면 반드시 사랑해야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옆에 앉을 정도면 웬만큼 친하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요? 사랑스러우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저씨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한 4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 무엇이 사랑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되는 어떤 개념이 없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사도바울이 썼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라는 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도시에는 큰 국제무역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한 곳이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돈도 많이 집중되고 사람도 많이 집중되고 정보도 많이 집중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항문도 크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도서관 중에 꽤 큰 도서관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발달한 이 도시에 부패한 정신이 한 세 가지 정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였습니다 여러분 국제무역도시니까 많은 장사가 이뤄졌을 거 아니에요? 첨예학의 이익이 대립되는 곳에서 당연히 물질주의와 이기심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 이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오랜 금융생활 후에 항구에 도달하면 보통 무엇을 하죠? 도박과 성매매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격을 마음껏 발산하는 향락주의가 팽배한 것이 이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철학과 사상을 따라 학파를 형성하고 쟁론을 일삼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여서 서로서로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팽배한 것이 이 도시의 분위기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섹스, 학문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얘기라니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큰 권역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정신이 지금 우리 도시에도 명확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와 같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있었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혜와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신의의 역사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융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복음의 감격을 점점 교회가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지게 되었죠 은혜가 교회 안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은혜가 사라져도요 은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사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방언을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넘는 역사가 여전히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의 정신이 사라졌을 때 이 은사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더 우월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더 우월하다면서 당파를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로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까워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길게 강론합니다 은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길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은사를 갖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모든 은사보다 우월한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은 신학적인 사유가 담겨있는 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장으로 손꼽히는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13장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한 번 이상 들어보게 되는 말씀 그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 언젠가는 한 번쯤 외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지긋지긋하십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 연애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저를 보는 그 눈빛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에 집중해서 정의하면요 사랑은 특정한 대상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마음과 영혼의 지속적인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체가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상태와 태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강렬한 소망과 호의, 바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대상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참된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용 혹은 기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짓된 사랑은 대상을 즐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상을 향해 헌신하거나 마음을 쏟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선에서 자기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자신에게 손해가 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손절해도 되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거짓된 사랑이겠지요 하지만 참된 사랑은 다릅니다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주체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기꺼이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한 해석이 항상 호의와 사랑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짓 없는 참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랑 그리고 대상 자체를 완전한 목적으로 여겨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랑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인간의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잘 알려주는 위대하고 중요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 번 꼭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의 완전한 인격으로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각 위는 서로에게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교통의 완전함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었지만 또한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죠 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하나님은 그 밖으로 흘려보내기 원하셨고 그 작용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흘러 넘침이 천지창조의 동기이자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사랑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리고 그 풍성함에 참여함으로 그 교통을 완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으로부터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고 그 사랑을 다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풍성함을 인간을 통해 확장하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많은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사랑을 주고받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식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과 선한 의지가 태초에 창조된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낙원에서 누렸던 인간의 기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낙원에서 인간이 누렸던 기쁨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원에서의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 그것이 낙원에서 누렸던 기쁨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포함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동기는요 불신과 교만이라고 흔히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없음을 뜻하고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더 크게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신과 교만은요 결국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사랑은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온전한 동기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참된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로 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점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 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을 채우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헛된 기쁨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마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 참된 것이 있는 원천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참된 것을 버렸다는 점에서 어리석고 그 생명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인간의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만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대상에 행복을 누리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구속하게 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때리게 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릇된 사랑은 결국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주체 모두를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결코 참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대체할 수 없고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것처럼 우리는 더 목마르고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사랑의 결과로 첫째 아이도 있고 둘째 아이도 있고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제가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로가 사랑해서 서로를 만났던 부분이 서로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저의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고집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굽히지 않는 뚜렷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들이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주관을 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 가장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겨줬던 모습이 인간 안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고 여겼던 내 판단에 그게 제일 좋다고 여겼던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대학원을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학원에 들어가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공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왜죠?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기를 가장 갈망하여서 간신히 간신히 힘든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들을 갈망하여서 바래서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취업만 하면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취업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취업한 다음에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성취했을 때 그는 마침내 행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고 그릇되게 추구했던 것으로 말미 아마 가장 힘든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행위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입니다 행복을 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행복을 책임진다 내가 나의 행복을 찾는다 라고 여기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참된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참된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은 그 자체로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는 지옥의 공경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인간을 죄와 지옥의 공경에서 건져내서 목숨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인간이 사랑의 기쁨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그 보이신 사랑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이신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생명과 기쁨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자리에서 부족함 뿐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모든 불편함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관용했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은 없었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선을 행하며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서로를 살리는 일이 있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맨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애한 백성들이 씨가 마른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격차를 뚫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셨고 아픈 자들의 치유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요 엄마나 아빠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뒤에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초콜릿을 사달라고 할 때 이 초콜릿을 사달라고 하면 저 초콜릿을 나한테 사주면 내가 아빠한테 뭘 해줘야 되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이 있고 자녀의 관계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향해서 공급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셨던 대가 지불은요 너무나 크고 우리가 갚을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가 지불과 그 피흘림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닦여진 것입니다 그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보이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인간과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삶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오기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오는 때마다 여러분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기대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곳 가운데 올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현재적으로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감정에 작용할 때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되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연쇄작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관계나 지위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참된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어떤 의사보다 은사보다 뛰어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믿음은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구현화되어서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요 영원한 날에 그날에는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영원 안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져서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시간 속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은 유격의 사랑은 시간과 자기 안에서 의미없게 소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만약에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랑은요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함께 한 형제됨에 대한 교회를 주셨고 그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은혜를 누려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요 그 사랑은요 사랑하지 않는 어떤 것보다 기쁠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상태보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기쁨의 부스러기를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의 가장자리 주변부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영원하신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게 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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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